부채를 추계한 그런 자료가 나왔네요. 이 자료가 갖고 있는 중요성하고 의미는 국제 비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여러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 ibs는 대한민국 국가 총 부채가 6천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실제로 한국의 총 부채는 8500조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8500조 정도가 되면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3위에 해당합니다. 이 보시게 되면 국가 총 부채가 6천조를 넘었는데 국내 총생산의 2.7배를 넘어선 규모인데 이건 과소 추정된 겁니다. 국가 총 부채 규모는 올해 6천조를 넘어섰다. 국제결제은행이 가계부채가 2218조 기업부채가 2703조 정부 부채가 1035조 이 같은 나라의 전체 빚 규모는 gdp 대비 27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서 8위 수준인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돈풀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빚을 이렇게 늘린 그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다. 한국만 역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1년 사이에 국내 총생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이 올라간 나라는 oecd 가곤데서 31개국 가운데서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은 경제규모 대비 빚의 크기가 평창일로다. 포르투갈은 284.3에서 251 이탈리아는 257에서 243 아일랜드는 233에서 198 등 모두가 다 줄여나갔는데 우리만 큰 폭으로 늘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16일 날 한국인 채무가 8500조로 급속히 불어나다 이런 방송을 내보냈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러면 보시죠. 제가 이제 그날 발표한 건 이겁니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통상 2000조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세 보전금 1000조를 합치게 되면 3000조다 이야기죠. 그런데 전세 제도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예 국제결제은행은 이제 뺀 겁니다. 그다음 기업 부채는 저는 2000조 정도로 알았는데 ibs가 2700조 정도로 추구했네요. 정부 부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다음 비금융 공기업을 합치게 되면 1600조인데 여기다가 연금을 지불하기로 국가가 약속한 액수를 합치게 되면 3500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 충당 부채 국가가 궁극적으로 지불해야 될 부채가 1825조 정도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00조 2000조 3500조를 합치게 되면 8500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ibs하고 이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이게 재미납니다. ibs하고 이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ibs는 가계부채가 2218조다 그랬겠는데 여기는 뭐가 빠졌는가 아니라 전시의 보정금 1000조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ibs 추계치에다가 전시의 보정금 1000조를 합치게 되면 3218조 정도가 가계부채인 겁니다. 이제 기업 부채는 여러분들 저는 2000조로 알고 있었는데 ibs 추계치는 2703조 정도로 한 700조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정부 부채는 저는 공공부문 포함해서 1600조 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하면 3500조 그런데 ibs 추계는 1035조밖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굉장히 가소추종이 된 거죠.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가 짊어지고 있는 정부 부분의 부채가 3500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게 되면 아주 적게 여러분들 가소추정한 국제결제은행 기준만 하더라도 한국이 8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273.1%가 되는 겁니다. 8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부채를 따지게 되면 대한민국이 3등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총 부채를 ibs 추계치 국내 총생산을 대비하면 273.1%로 한국이 8인데 그런데 8500조로 계산하게 되면 국내 총생산이 2161조이기 때문에 393.3%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일본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여러분들 한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이 이런 빛이 8위가 아니고 3위라는 겁니다. 3위. 자기 나라의 여러분들 경제 규모라는 몸집에 비롯해 가지고 393.3%입니다. 일본 룩셈부르크 한국 프랑스 캐나다 중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8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결제은행은 여러분들 전체 보전금 같은 개념이 없을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나라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이 경제력 한 나라의 여러분들 gdp 국내 총생산 규모가 13.13입니다. 16733억 달러 수준입니다. 한국을 100으로 하게 되면 미국이 15배 중국이 10배 일본이 여러분들 2.5배 독일이 2.4배니까 나라가 참 많이 성장한 겁니다. 참 좋은 나라를 만든 거죠.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그런데 빛이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경제 규모는 세계 3이고 빚 규모는 세계 또 3인 겁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3이고 한국이 393.2%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 이렇게 연금 충당 부채 같은 걸 포함해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가능하면 빚 규모가 적게 보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경제도 많이 키웠는데 부채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세계 3위권이 속한 겁니다. 그 말에서부터 해주는 것 같습니다.